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의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다 했는데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부분만 법정보수가 100만원인데 천만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초과부분 900만원만 무효입니다 1번 x고요 2번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이 아니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7일입니다 그래서 x고요 3번 개혁공개사는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 파라솔 천막 같은 걸 설치하면 안됩니다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1년 이하의 진영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이중사무소와 모든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그 다음에 4번 개혁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혁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맞죠 업무정지기간 중에 공동으로 사용해버리면 업무정지의 실효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4번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등 통지서에 기재하여 10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죠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25번에 있잖아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x고요 6번은 법인인 개혁공개사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가 아니라 누굴 대상으로? 개혁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입니다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대상이 아니고 개혁공인중개사 대상이다 일반인 대상이 아니고 개혁공인중개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7번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혁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죠 추정한다 x입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법시보조 2항에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러분들 업을 다운받아가지고 자꾸 법조문을 확인해봐야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틀렸고 8번 개혁공인중개사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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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죠 개혁공인중개사 등이 아니라 인장등록은 개혁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 합니다 보존을 하지 않습니다 등이라고 하면 보존도 포함됩니다 법제 10조에 보면 개혁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존도 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x다 9번 개혁공인중개사가 5개강고물 등의 관리와 5개강고산업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강고물 5개강고물 밑줄 치시고요 5개강고물이 간판이라고 했죠 표시간고물은 임대문이 이런 거 써 붙이는 걸 말하고요 5개강고물은 간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간판에는 뭐라고 했어요 간판실명제에 가지고 성명만 표기하면 된다고 했죠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연락처 표기해야 된다 x입니다 간판실명제에 가지고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된다 다만 표시간고 공정하게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간고물에는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4가지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연락처 x입니다 5개강고물 간판입니다 5개강고물 등의 관리와 5개강고산업진행에 관한 법률에 의한 5개강고물이 간판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4번 원본 전자문서 다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4번만 보존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받겠습니다 10번 중요합니다 이게 원본뿐만 아니라 4번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11번 상태에 관한 자료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임차 어린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기제도 해야 된다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설명하거나 이게 틀렸습니다 설명하거나 대신에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제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개혁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공개하면 된다 했죠 현실적으로 어디 공개한다고 했어요 정보망은 따로 공개하는데 비용을 한 건 공개할 때마다 돈 주는 게 아니라 공개하든 안 하든 한 달 그냥 서버 사용료 2, 3만 원 낸다 했죠 시험에 나오면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공개한다는 말 X입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식이냐 이런 거 자꾸 짜증내면 답이 안 나와 기출문제인데 어떡해요 제가 괴롭히려고 낸 게 아니고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고 남 속이는 거는 연습 좀 해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처음에 이제 순수하게 한 번도 남을 안 속이 본 사람은 상처 많이 받아 이 문제 보고 공개사법 문제 보고 근데 몇 번 속이 보면 이제 재미있어요 속이는 것도 자 그 다음에 13번 다 패턴이 있다고 속이는 게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 공개사법은 내용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괴롭지만 계속하다 보면 가장 효율이 뛰어난 효율적인 과목입니다 즉 공부한 양 대비해서 점수가 최고 잘 나온다고요 1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망 이용 및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3월이 아니고 3월이죠 3개월이죠 3개월 그래서 들렸습니다 우리 그 두 장짜리에 30일 3개월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프린트 두 장 내드린 거 그것만 두 장만 보면 80점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나올 때마다 찾아서 밑줄만 지나면 시험 볼 때까지 수십 번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암기돼요 그 말 배우는 거 언어 배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외국 가서 외국 사람이 말하는 거 전혀 못 알아 듣겠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뚫려요 똑같아요 우리도 공부하다 보면 계속 스트레스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벅찬 혈을 느끼고 정리가 된다고요 13번도 틀렸습니다 31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전부 기출 문제입니다 싹 다 기출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확인 설명서에는 개국공개사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의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x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 했습니다 기출 문제 질문입니다 14번도 그래서 14번 틀렸습니다 15번 계약서 3년 보존이 아니고 5년 보존이고요 원본 4번 전자문서 다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4번을 보존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5년 3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6번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거래 계약서 필요적 계제 사항이다 거래 계약서 필요적 계제 사항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9번에 있죠 9번 9번에 보면 9번에 계약서 필요적 계제 사항은 인물 계약금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아홉 가지입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박의 약정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없잖아요 계약서 필요적 계제 사항 그래서 틀렸습니다 17번 거래 금액 중계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이다 거래 금액이 틀렸어요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이란 실제 거래 금액을 말하고 거래 예정 금액은 계업 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시세를 말하는 거예요 거래 금액은 미리 설명할 수가 없죠 지금 거래 금액은 확인 설명은 거래 성립되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래 금액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17번 틀렸습니다 18번은 거래 예정 금액, 계약 금액 및 그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상은 계약서 필요적기 이상이다 계약서에 적을 때는 거래 예정 금액 시세를 적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 금액을 적죠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이 틀렸습니다 18번 19번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계획 공개사가 중개 상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공개해야 한다 했는데 전속 중개 계약 세금을 만지 공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상이죠 확인 설명해야 될 상이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상이라고 취득 관련 조세는 정보 공개해야 될 상이 아니고 정보 공개해야 될 상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번에 있죠 5번 특상태 조건 공금 그래서 이 5번에 있는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상하고 6번에 확인 설명해야 될 상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서로 차이점 그래서 19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20번 개업 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상에 공시지가도 포함된다 했는데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해야 될 상은 아니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상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우리 전부 정리 다 돼 있어요 이렇게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확인 설명해야 될 상은 6번에 있죠 6번에 보면 공시지가는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상 5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번도 x입니다 꼭 옆에 분들한테 많이 맞췄다고 자랑시키고 싶으면 전부 x 하면 80점 이상 나오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ox는 x를 고르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오지선다행은 맞는 걸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좀 틀리는 연습을 왜 틀리는지를 좀 찾아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충격받고 시험 볼 때까지 포기만 안 하면 이건 80점 이상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더딘 것을 염려 말고 포기할 걸 염려하라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페이스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게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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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